관련된 이야기 하나 더 있습니다. 열병이 확인되면 그 동네의 돼지들을 싹 다 없애버리는 방법으로 바이러스 퍼지는 걸 막고 있죠. 그런데 이후에 지원이 또 변변찮아서 농가들 사정도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농장 사람들 얘기는 박찬범 기자가 또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10월 살처분 결정이 내려진 뒤 이곳 파주 돼지 농장의 시계는 멈춰 섰습니다. 북적이던 축산은 커다란 공터로 변했고 텅 빈 사료통에는 먼지만 쌓였습니다. 농장주는 키우던 돼지 3천여 마리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지만 밀린 사료값과 농장 시설을 지을 때 빌린 은행 대출 일부를 갚고 나니 남은 게 없습니다. 이곳 연천의 농장은 거액을 대출받아 2008년 최신식 시설을 갖췄지만 역시 살처분이 되었습니다. 이곳 연천의 농장은 거액을 대출받아 2008년 최신식 시설을 갖췄지만 역시 살처분이 공포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소생활 수급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지역의 사료업체 대리점은 하나둘 문을 닫고 가축약품업체도 매출 급감으로 고전 중입니다. 농장주들은 새끼 돼지를 들여와 다시 키우는 재입식이 허용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지만 멧돼지 폐사체에서 계속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이런 상황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기상캐스터